아, 내가 녹음 안 했구나. 녹음을 안 했구나. 그 뭐냐, 그 하늘에서 보면 그 영주 있잖아요. 영주 구슬.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있다는, 그렇다고 그랬다고요? 여기가 일반인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좋은 포를. 이런 포를 점지해주는 것은 점지라는 표현이고 그런데 이런 포를 인연 맺게 해주는 것은 스님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런 포를 일반인들이 아무리 몇 억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런 포를 찾아도 별장을 짓는지 뭐, 나보다서 박아와도 알아가고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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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보다서 아라하또 쌍붙다슴 아라하또 아라하또 쌍붙다슴 아라하또